오늘은 또 오늘은 무얼 먹을까? 무엇이 또 무엇이 맛있을까? 요리조리 오늘은 딸기 케이크 요리조리 얌얌얌 먹어보자 빨갛고 맛있는 딸기 딸기 하얗고 달콤한 생크림 우유 계란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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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케이크가 먹고 싶다 케이크 반죽에 몽길몽글 오븐을 넣고 넣고 싱글벙글 요리조리 오늘은 딸기 케이크 요리조리 냠냠냠 먹어보자 요리조리 냠냠냠 요리요리 냠냠냠 요리조리 냠냠냠 요리조리 맛있다 맛있게 먹어 요리조리 냠냠 요리조리 냠냠 요리조리 냠냠 요리조리 냠냠 요리조리 냠냠